100,000원짜리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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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원? 작은거는 20,000원 20,000원, 30,000원 낚지도 크다 낚지도 큰거는 문어같으면 2만원짜리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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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거는 3마리 이건 3마리 많아 수고해요 이건 얼마에요? 오늘 3마리 만원 7마리 2만원 3마리 만원 7마리 2만원 2마리 만원 5마리 2만원 2마리 만원 5마리 2만원 수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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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 만원부터 있어요 여기는 어선주 직판 대경호 여기는 어선주 직판 영창호 이건 수캐가 안캐인가? 암캐요 이건 얼마에요? 15,000원 15,000원 아이쿠 얘도 암캐에요? 15,000원 수캐는 1만원 수캐는 1만원 수캐는 1만원 고맙습니다 우럭 얼마 하나요? 1kg에 3만원 또 삼식이 1kg에 1만원 고맙습니다 장어 어떻게 해요? 네 안녕하세요 꼼꼼지 마세요 장어 25,000원 25,000원 이거 쭈꾸미? 2kg에 25,000원 25,000원 여기밖에 없네 쭈꾸미가요? 없어 없어 안 보여요 근데 이거밖에 없어 귀하구나 낙지 어휴 크다 낙지 이런가요? 그러면 그냥 18,000원 18,000원? 한 마리에 18,000원 이런건 이제 13,000원짜리 이건 13,000원 만원 18,000원 고선주 직판 태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해요 얼마에요? 15,000원 만원 아 숙회는 만원 암캐는 만원 15,000원 고맙습니다 이건 얼마에요? 10,000원 오 큰데? 요것도 숙회네 숙회는 다 만원 요게 암캐 갑니다 암캐는 15,000원 15,000원 고맙습니다 오손주 직판 고맙습니다 오 손주 직판 유명 고맙습니다 10,000원 암캐는 10,000원 암캐는 10,000원 얘는 10,000원 얘는 11,000원 얘는 15,000원 3마리 많아 2마리 많아 요런건 2마리 많아 요런건 2마리 많아 5마리는 2만원 요런건 3마리 많아 3마리 많아 3마리 많아 5마리 2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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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선주 직판 태경호 수고하세요 태경호 우리 소라 이거 어떻게 해요? 만원 아 얜 뭐지? 꼴락? 이건 얼마에요? 한채반엔 만원 두채반엔 15,000원 수고하세요 얼마에요? 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왼쪽부터 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아 고맙습니다 키가 2만원이요? 2만원 1,215 고맙습니다 얘는 가만있어봐 걔는 키가 2만원 똑같아요? 이게 암꺼에요? 암께랑 수께랑 함께 있는데 섞였네 숫게와 함께 7회 2만원? 고맙습니다 한 마리 1만원 큰데 이거? 엄마가 간재민 15,000원 가지고 가 2만원짜리 엄마가 간재민 15,000원 간재민 15,000원 얜 뭐지? 농어 2만원 농어 2만원? 한바구니? 네 오옵 장어? 장어는 25,000원 필요해요 이건 조금 작고 장어는 만원 필요해요 만원 25,000원 간재민 간재민 2만원 2만원 물메기? 2만원, 만원 아우 이거 크다 2만원, 만원 아기 아기 2만원, 만원 2만원, 만원 저기 서대 서대 2만원 2만원 대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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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선주 직판 대복호호 수고하세요 이 우럭은 어떻게 해요? 2만원 2만원 이건 저 감성동 새끼같은데? 감성동은 많이야 그럼 뭐예요? 감성동은 많이 안 크다고 예 얜 얼마예요? 그 얼마라 불러요 2만원 병어 2만원 고맙습니다 얘는 삼식인가? 3식이 만원이요 3식이 만원이요 3식이 만원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얜 얜 얜 무슨 새우지? 꽃새우? 네 이건 얼마예요? 1만원이요 허 과제 1만원 1만원 야 이거 물메기 물메기 1만원 1만원 2만원 얘는 농어? 네 2만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대하 어디갔어? 5만원 5만원 얘는 어 이것도 아기구나 수고하세요 얄문 5만원 고맙습니다 1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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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어우 이건 실하다 수고하세요 얜 얼마에요? 3마리 만원 얘는? 2마리 3, 5마리 2마리 5마리 2만원 2마리는 만원, 5마리 2만원 이거는 1마리 만원 하겠다 3마리 2만원 3마리 2만원 고맙습니다 꼴뚜기가 얼마인데? 아니다 여기 소대 2마리 2만원 갑오징어는 만원서부터 5만원까지 홍어 13만원 15만원 홍어는 2만원 고맙습니다 얼마에요? 2만원 3만원 2만원 3만원 이게 무게가? 4킬로 2킬로 2킬로 504킬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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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원 Rock 우리의 호프 수젓 수젓인데 저희는 수젓이 커요. 알이 굵어서 살이 많아서 이거는 많아 살이 무서워 싸네 북새우 북새우라서 얘는 달아서 안해요 얘는 굵어 크지요 우린 개도 그냥 껍질처럼 먹으니까 아 광어는 3만 원 35000원 철강왕은 아까 얼마나 5만원 도다리 도다리는 35,000원 새꽃이 30,000원 장어 대자는 35,000원 중대자는 30,000원 35,000원 우럭 우럭 대자는 30,000원이고 25,000원 35,000원 도미 참돔 35,000원 광어 2kg 작은거 35,000원 30,000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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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반 맛있어요 한손에 7,000원 국산 노르웨이 한손에 7,000원 세손에 2만원 노르웨이 갈치는 5만원 갈치는 5만원 큰거 얼마 1마리가 2만원 2마리 2마리는 3만원 얘네들은 3마리 4마리 2만원 이런거는 1만원 이건 2만원 이건 3만원 제주 제주 이건 얼마 2만원 2마리 2만원 여기다 2마리 더 올려주고 3마리 2만원 5마리 2만원 3마리 3만원 3마리 3만원 3만5천원 큰게에 따라서 이거 싸네 필요하시면 오시거든요 이게 부새 간이 잘 되어있고 간이 잘 되어있고 간이 잘 되어있고 이건 얼마? 3마리 3마리 1만원 한솥고래는 3만원인데 2마리 더 올려주고 얘는 뭐죠? 조기 얘는 국산조기 한솥고래 2만5천원 2만원 2만원 고맙습니다 대게 어이구 크다 이야 1kg 2kg 가까이 가네 엄청 좋아요 이건 얼마? 6만원 이건 크네 핑크랩 레드 레드 9만원 9만원 5만5천원 이건 조금 작네 5만5천원 이건 5만5천원 네 갈게요 잘해주세요 이리로 가고 킹크랩이 조금 올랐구나 그래도 조금 올랐어 수고해요 네 수고해요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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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